1.6 터보 가솔린 4WD의 인공지능 운전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모드 에는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에코노말 스포츠 스마트 이것은 크루즈 기능이 아닌 기어 변속 모드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운전모드는 아마도 노말모드일 것입니다 에코모드는 연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엔진의 힘이 조금 딸리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운전모드보다도 스마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스마트 운전모드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운전모드 4가지 타입 중에 스마트 운전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기판의 오른쪽 밑부분에 스마트 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운전모드가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운전모드의 선택을 중간에 변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을때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40초 정도 지속을 해줍니다 이후에 가속페달을 계속 밟게 되면은 저 빨간 형태의 스마트 모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밟지 않은 경우는 지금처럼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 스마트 모드는 어떤 경우에 선택하게 되느냐 바로 AI가 운전모드를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운전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운전모드는 과연 투싼의 운전모드 중에 어떤 위치에 가 있느냐 가장 스마트하고 AI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운전모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기계 스스로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운전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저것은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택만 스마트 모드를 선택하시면 알아서 자기가 흰색과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두가지 타입 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모드의 색깔이 초록색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운전모드의 색상을 봤습니다 흰색과 빨간색과 연두색 3가지 색깔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서 색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바뀌는 3가지 색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운전모드의 4가지 타입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중에서 스마트 운전모드에는 자체적으로 AI가 지배하는 에코, 노말, 스포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는데 흰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노말 모드이고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스마트 스포츠 모드이고 연두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스마트 에코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운전모드를 자유자재로 AI가 변행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모드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말 모드로 운전을 하는데 스마트 모드를 선택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느냐 첫 번째로는 그 주행 속도와 운전사항에 따라서 연비를 절감해 주는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 모드입니다 그날 일반 주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바로 노말 모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주행을 해야 됐을 때 AI는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차량에 가속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운전자가 선택하지 않고 바로 AI가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최종의 차량에 연비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스마트 모드로 운전했을 때 과연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자가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모드뿐만 아니라 연비가 미치는 차량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한속도 90킬로로 정해져 있는 자유로를 쭉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스마트 모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색깔은 에코 모드고 연비가 리터당 16.8이 나옵니다 총 주행거리는 8,744킬로가 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형이 됐습니다 약간 연비가 떨어져서 16.6 나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8,745킬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운전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에코, 노말,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AI입니다 운전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RPM이 순간 3천 이상이 올라갔을 때 스포츠 모드로 변형이 되면서 40초 정도 지속을 합니다 가속페달을 밟아주게 되면 계속해서 스포츠 모드를 유지하겠지만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경우는 40초 이후에는 노말 모드로 변형이 됩니다 현재 노말 모드로 가고 있고 리트당 연비가 16.9킬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8,746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노말 모드이고 연비가 17.0킬로입니다 연비가 17.0킬로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8,746킬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울류 투싼 1.6 터보 가슨인 4WD에 AI가 운전모드를 선택하는 인공지능 운전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마트 운전모드입니다 스마트 운전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를 자유자재로 AI가 선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